내가 볼 테니까 앉아서 먹어. 어떻게 이거 먹어도 돼요? 어, 앉아서 먹어. 천천히 먹어. 야, 이제 첫 끼지, 이거? 첫 끼야? 아니, 여기 좀 짜잖아. 뭘 잘해, 그냥 하는 거지. 그냥 밥 다 똑같아. 그 반찬이 그 반찬이고 다 똑같아. 누나 진짜 맛있어요. 저렇게 여유롭게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애기보면. 줌범이는 밥 빨리 먹겠다, 왠지 느낌. 미음을 그렇게 잘 먹었으면. 우리 똥별이가 또 한 먹방 하거든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해, 엄마 다 먹어서. 야, 근데 진짜로 먹는 걸 좋아하는 거야? 지금 침밀를 보여주면? 엄마 엄마. 좀 먹어. 계란말이? 계란말이 구경하는 거야. 어머, 어머, 어머. 먹을 수 있어. 아, 먹으려고, 먹으려고. 입 벌리는 거야. 올리지 말아요. 아이고, 아이고. 야, 밥 먹겠다. 먹겠다, 먹겠다, 먹어. 야, 조만간 계란말이 먹겠는데요, 똥별이? 취했어. 계란말이 취했어. 귀여워. 어머, 세상에. 밥 정말 잘 먹겠다. 엄청 좋아해, 먹을 거. 야, 처음이면 오늘 힘들 텐데. 안 먹는 애들도 많을 텐데. 오, 손가락 봐. 야, 맛있는 걸 알아봐. 야, 분유 끊어도 되겠다, 좀 지나면. 아니, 밥 잘 먹으면 분유 끊어도 되지. 사실은 밥을 잘 먹으면 나는 밥 빨리 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왜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 밥 먹는 거부터 싶으면 지금 똥 쌀 때 냄새가 잘하는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나도 욱할 때가 있었어. 하면서도 시금치 같은 거 쭉 나오고 그러면. 아, 밥 먹는 게 누구냐고. 아니, 시금치가 왜 나와. 야, 시금치가 왜 나와. 뭘 어떻게 별나게 먹어요, 누나. 아, 누나 이상이네. 그것도 다 버텨야지. 먹을 수 있는 아빠가 너무 예뻐. 어떡해, 너무 예뻐. 어머, 얘 왜 이렇게 순해? 진짜. 아니, 왜 이렇게 귀여워? 아, 미치겠다. 아, 누나. 진짜 어때요, 누나. 아, 너무 예뻐. 야, 너는 힘들지? 나는 오랜만에 이렇게 안으니까. 신생아. 아니, 되게 막 이런, 그 말 못한 이런 막. 감정들이 막 올라오네. 되게 좋다. 애기들, 준우랑 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그때는 왜냐면, 첫 애 키였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모르니까. 울기만 해도 약간 예쁜 걸 몰랐던 거. 이렇게 하나하나 얘네들 못 보고. 그냥 웃거나 바빴는데. 아, 귀여워. 지금은 약간 할머니 돼서 손자, 손녀들이 이쁘다는 것처럼. 아, 진짜. 너무 예쁘네. 야, 천천히 밥 먹어 있으나. 야, 누나가 또 스킬이 있잖니. 본격적으로 육아 스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볼까? 아, 예뻐. 준우미 여기 어디야? 준우미 집이에요? 맞대, 맞대. 집이 돼. 진짜 웃어. 그래, 준우미 짝짝끌할까? 짝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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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끝. 대박. 너무 잘한다. 이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아니, 이게 현이 뱃속에 있었다고? 누나가 자기 무슨 말이야. 아, 너무 신기해서. 이제 이제 이모 이제 완전, 이제 이제 자유의 몸이야. 이모한테 올까? 아이고야, 동결아. 아빠, 뭐 실수해? 이모 쫙쫙쫙쫙쫙. 이리 와, 이리 와. 나한테 오는데, 어머, 너무 좋아. 이제 편안하게 있어도 돼. 이거 빨아도 돼. 너 가. 우리 집 갈까? 주먹도 너 가. 우리 집 갈까? 우리 집 갈까? 응, 그러면 대답하면 안 돼. 동결아, 나 진짜 서운하다. 와. 아니, 유독 오늘 더 얌전해진 것 같아요. 와, 진짜 표정 좋아요. 아빠, 빠이.